안녕하세요. 정직과 신뢰의 골드리치입니다. 오늘은 둔산동 무권리 카페인 대매물을 보려고 왔습니다. 기존 애견 카페 겸 보드게임을 운영하였고 공간 활용을 잘한다면 좋을 상가입니다. 면적은 50평 복층구조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 잘 활용한다면 굿이네요. 보증금 5천에 월 220만원입니다. 여기는 2층으로 한 칸씩 나누어 있어서 개인 한 칸씩 사용 가능합니다. 공간이 넓어서 좋으네요. 한 칸 한 칸 각각의 공간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책장이 많이 있는 것은 수납으로 사용하심 좋고 입구 쪽 계산대도 잘 되어 있어요. 손님들도 많았다고 하던데 부동산 문의와 매물 접수도 환영합니다. 입구 옆에 공간에 싱크대 세탁기가 있네요. 들어올 때 깔끔한 입구 모습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